진짜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깨달은 마음을 만나야 깨달음을 지향하게 돼 있어요. 동질의 것이 동질의 것을 추구합니다. 여러분 진짜로 하느님을 믿고 간다면 여러분 안에 하느님이 이미 거하신 거예요. 하느님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.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? 이거 아키나스가 한 말입니다. 내가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건 내 안에 신성이 있기 때문입니다. 신성이 없다면요.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. 갈망할 수가 없어요. 그런데 우리가 신처럼 되고 싶어 갈망한다는 건 우리 안에 신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. 그게 여러분을 충동질합니다. 가게. 사실 여러분이 진짜로 믿었냐는 건 하나님 만났냐라는 거고요. 진짜로 발심했어 그런 건 견성했어 이거랑 같은 거예요. 유교에서 입지했냐는 건 자기 안에 있는 본성을 알아야 돼요. 이니에이지 신의 본성을 안 사람이 이제 뜻을 세우는 거예요. 이걸 키워가고 싶다. 견성한 사람이 제대로 이 불성을 구현하고 싶다. 성령을 만난 사람이 제대로 나를 성화시키고 싶다. 온전해지고 싶다. 이게 믿음, 입지, 발심입니다. 지금 수많은 지금 저래요. 발심했다는 분들 천재예요. 뭐 좀 했다는 분들 입지했다고 그래요. 요즘 이제 유교가 땅에 떨어져서 유교 선비들이 별로 없어서 그렇지만 아 나 이렇게 딱 뜻을 세웠다. 세상을 구제하려 뜻을 세웠다. 하는 모든 분들이 다 얘기에 해당됩니다. 세상을 구제하리라는 건 내 양심을 온전히 이 땅의 펼이라고 뜻을 세우신 거죠. 근데 양심을 본 적도 없는 분이 뜻을 세웠다는 거 얼마나 허망한 얘기입니까. 불성을 본 적이 없는 분이요. 부처가 되겠다고 발심을 했다. 이게 말이 안 돼요. 그래서 여러분 불경 읽으시다. 발심했다 그러면 견성 체험을 하셨다고 보시면 돼요. 견성을 하신 거예요. 그래서 자기 안에 불성이 부처가 되겠다고 나를 통해서 선언하는 거예요. 믿음이라는 건 내 안에 있는 성령이요. 온전해지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. 나를 통해서.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모자라고 나는 양심이 약하니까.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신성이 이 애고를 제대로 한번 사람들에게 만들어 보겠다고 선언한 게 이런 믿음이고 입지고 발심이에요. 이렇게 이해하신다면요. 답이 나옵니다. 안 그러면 답이 없어요. 지금 기독교에서 난 열심히 믿는다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얼마나 많을까요. 진짜 열심히 믿고 있다. 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보다 더 믿는다. 그러고 말고는 다 부지런히 거예요. 그건 인간적인 마음이에요. 그게 바리새파랑 차이가 없어요. 믿으라니까 믿은 거예요. 그게 다예요. 안에서 성령이 동하지 않죠.